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오겠습니다. 바이러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TV에도 나올 정도니까 최근에는 컴퓨터 관련된 바이러스가 거의 범죄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러스는 실제로도 우리 같은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요. 바이러스에 피해를 입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요. 또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몇 가지를 주의하고 또 바이러스와 관련된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잘만 설치해 주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우선 바이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백신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백신이라고 하는 형태의 약이 있잖아요. 예방접종 같은 걸 백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백신이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는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두 번째로는 감염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백신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몸에 침투하는 그런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이 인간이 만든 거예요. 뭐 어떤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든 이 조그만 작은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몰래 컴퓨터에 침투해서 마치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침투를 해서 이 컴퓨터에서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백신이라고 적혀있는 거 밑에 한번 볼까요? 바이러스를 예방 치료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백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백신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검사, 실시간 감시, 그리고 정기 검사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약, PC그림, V3, 라이트라고 제가 이렇게 걸어놓은 링크들은 이 어느 정도 성능이 검증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 즉 백신 중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에 한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알약을 설치를 하시는 걸 제가 권하는데요. 자 여기 istsoft 알약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공개용 다운로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파일을 실행 또는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 버튼이 나타났고요.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해요.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행이 시작이 되고요. 설치 준비 중입니다. 나오고 알약 설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의함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자 설치할 폴더를 지정하는 건데 이거는 권장하는 폴더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확인 자 알약의 아이콘을 설정하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들은 다 체크하시고 실행하기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이거는 알툴바 추가 설치가 있는데 저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설치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체크 버튼을 해제하시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초록색 막대기가 끝까지 가면 설치가 끝난 거예요. 자 알쇼핑을 설치해보겠습니까?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설치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알약 설치로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안전한 사용을 위해 DB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업데이트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도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줘야지만 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최신 상태를 유지해주는 그런 활동을 업데이트라고 하고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알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검사하기가 있고요. 메뉴가 PC 최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기는 이 컴퓨터에 있는 여러가지 파일들을 뒤져서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빠른 검사는 바이러스가 자주 감염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끝나고요. 정밀검사는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느려져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빠른 검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밀검사를 하셔서 수동으로 검사를 실시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검사들은 사실은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스케줄을 짜놓고 자동으로 검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환경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업 설정, 예약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업 설정 밑에.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칼린더가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쓰고 계신 컴퓨터에 바이러스 검사를 어떤 주기로 할 건지를 정하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실시간 검사라고 하는 걸 켜놓은 상태에서 매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예를 들면 월요일날 하겠다고 하면 여기 23일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더블클릭합니다. 오른쪽, 왼쪽 버튼을 빠르게 클릭하는 게 더블클릭이죠. 그러면 시작 날짜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매주 월요일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반복 설정이 있고요. 이 중에서 매주를 선택하면 매주를 선택하고 월요일을 지정하면 매주 월요일날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정밀검사가 있고 빠른검사가 있고 PC 최적화 업데이트가 있는데 전 그 중에서 정밀검사를 선택할게요. 시간을 선택하는 건데 시간은 뭐냐면 검사 작업이 실행되는 시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 보통 점심때쯤에서 밥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럼 그동안 보통 컴퓨터를 끄지는 않아요. 그럼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때 바이러스 체크를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검사라는 것은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검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컴퓨터가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켜져 있지만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럼 저는 예를 들면 제가 밥을 12시에 먹는다고 하면 12시를 지정해놓고 매주 월요일날 12시에 정밀검사가 되게 한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완료 후에는 치료되기 자동치료가 있는데 치료되기는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게 확인됐을 때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고요. 자동치료는 자동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치료 시스템 종료는 만약에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시스템을 종료한다는 뜻이겠죠. 저는 자동치료로 해놓고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23일 이후로부터는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바이러스 검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콘 이미지가 이렇게 떠 있죠. 제가 다른 나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매주 월요일이 지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주 월요일날 정밀검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목록에 나와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매주 화요일날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PC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고 업데이트 예약 작업은 매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반복 설정은 매일을 지정하고 시간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딨냐 12시 이렇게 하고 매일 평일 플러스 주말 평일도 하고 주말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매일 이 백신 프로그램의 최적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확인 눌렀어요. 그 다음 PC 최적화는 뭐냐면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불필요한 파일도 생기고 이 컴퓨터의 여러 가지 설정들이 복잡해지면서 컴퓨터가 점점점 느려집니다. 여기 PC 최적화를 누르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외약정보 임시파일을 지우는 거 컴퓨터 사용기록 레지스트리 액티브엑스 유효하지 않은 프로그램 정리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복잡하게 여기 있는 것들 다 일일이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그냥 검색 시작이라고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검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설정 중에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PC 최적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녹색 녹색 바가 이 오른쪽으로 끝까지 도달하게 되면 최적화 작업이 끝난 거죠. 여기 보시면 실시간 감시라고 적혀있죠. 실시간 감시는 뭐냐면 컴퓨터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도 있고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는 활동들도 있는데 그런 활동들 안에서 뭔가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추정되는 것들이 발견되면 바이러스 탐지를 시작하는 바이러스 치료나 예방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백신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능이 이렇게 ON이라고 적혀있으면 현재 실시간 감시 중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다르게 적혀있으면 감시 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해서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그런데 컴퓨터를 쓰다보면 컴퓨터가 너무 느려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실시간 감시를 잠깐 끄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도 웬만하면 이 기능을 끄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닫을게요. 자 그리고 이런 백신 프로그램들은 보통 이 시계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이 알약처럼 생긴 아이콘이 없으면 옆에 있는 숨겨진 아이콘 표시라고 하는 저 동그랗게 생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서 더블클릭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아이콘이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바로 빠른 검사나 정밀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어떤 특정한 파일 의심가는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을 직접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제가 어떤 파일을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이게 그 파일인데요. 이 파일이 왠지 좀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파일을 선택하고요. 자 마우스 포인트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자 그 중에서 알약으로 검사하기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저 항목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알약 검사라고 하는 게 실행되면서 이 해당 파일에 대한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지된 항목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 파일은 이 알약에서는 최소한 바이러스가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만약에 이 파일이 바이러스거나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 파일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뢰할 수 있는 파일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건 100% 감지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만 감지되는 거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는 감지되지 않는 거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